아니 양쪽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너가십시오 건너가가지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하죠? 건너가십시오 건너가세요 건너가라니까 건너가십시오 왜 없다 저기 자쩌고쩌 욕합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라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내가 당신 이름을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열받게 사람 일도 못하게 얘기해 뭐라고 부를까요 연구 못해서 아 그럼 얘기해봅시다 내가 당신 이름 부르기 싫으면 연구 3년간 4년간 5년간 연구실석도 없었던 사람이잖아 왜 연구와서 그러냐고 왜 큰소리쳐요 여기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이름 부르지 마라고 그럼 뭐라고 자 그럼 내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라고 좀 직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야 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난 이거 하는데 왜 와가지고 옆에 와서 찍찰붙어 니 할 때 가서 해 니 할 때 가서 그러니까 건너가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우리는 직원이니까 이 짓하고 너는 교수니까 연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연구단 하는 건 무슨 교수여 연구단 하는 건 무슨 교수여 짤렀잖아 그래서 자 파면 사유가 내 읽어봤어요 파면 사유 같은 얘기 파면 사유는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말해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해 지금 핵꼬지 좀 나 일 좀 하자고 좀 일 좀 핵꼬지가 뭡니까 지금 이게 뭐야 난 하는 게 해가지고 옆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일이지 하는 거예요 한적한적 당신 일이야 지금 저기 있어도 학생들 다 봐 이거 난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예요 당신 다 보잖아 학생들이 당신도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 남 옆에 와서 하냐고 절로 가서 좀 해 좀 그러니까 건너가세요 대우를 해주니까 이게 건너가세요 좀 가 그래 한 번 해봐 뭐래봐 뭐래봐 어쩌겠다는 거야 여태당 당신 존중했어 어 그래 혼돈맛 써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 미쳤어? 자 미쳤어? 나는 법의 테두리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누리는 거 좋아 누리는 거 좋은데 저기 가서 하라고 왜 우리 하는데 옆에서 하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걔들어나 밥 먹는데 옆에서 있으면 지죠 건너가세요 이 개만도 못하는 인간아 가 좀 그건 당신이에요 어? 그러니까 가세요 건너가세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주 너 정신병자지? 어? 난 왜 핵꼬지를 내 일도 못하게 해? 건너가세요 자 누가 일 못하게 핵꼬지 하는지 잘 생각해봅시다 아 당신이잖아 당신 뭘 생각을 해 생각할 거다 시간도 없잖아 지금 건너가세요 뭐야 이게 뭐 당신이 그런 매니저 연구자라는 논은 그런 정신 가졌으면 똑같은 정도로 한번 비판해보세요 학교 들어가서 아니 당신이나 똑바로 해 당신이나 남 비파나 떼나가지 말고 당신 자아 비판부터 해 자기 비판도 못하는 거니 무슨 남 비판을 해? 내 비판 나 스스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했으면 자기 자신을 알고 이제 물러나면 가하지 않아? 가하라고 내가 할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건너가세요 하니까 분란 일으키지 말고 건너갑시다 건너가세요 아 소가 이런 소가 너무 재밌어요 아 소가 이런 소가 너무 재밌어요